아 아 아 손가락은 괜찮으십니까?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 해야겠다 아 아 보내지 마세요 어 호행 으 아 진짜 보고 싶었다면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아 아 너무 싫어 아 너무 싫어 아 정말 너무 싫어 아 진짜 극협이야 너무 싫어 정말 뭐라는 거야 어디 부딪혀서 다쳤어요 그래야지 호행이야 아 짜증나 금지 단어 쓸 거야 다들 지뢰밟아라 뾰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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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치됐나 근데? 아직 패치 안됐지 아 그러면 아직 유미 쓸만하네 빗으면 유미로 붙어있어야지 아니 어깨가 이만큼 올라갔는데? 어깨가 지금 하늘을 뚫었어 저 원델 친구가 전파에 무슨 게임을 했길래 저렇게 자신감이 가득해 아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는데 잠깐만 저 친구 이즈 외에는 썩 안 좋은데 아 붕대 찍었네 이 친구? 아 붕대 찍으면 아니 아니 아 잠시만요 아 진짜 아 정말 라인전에 집중을 할 수가 없네 으이씨 아 야 아 저 2주 비전 저거 아 내가 맞았어 아 맞을 생각 없었는데 아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팀 잘한다 브라가스가 모모한테 졌어? 아니 이야 블루 쪼개서 난리가 났구만 우와 저게 안 죽네 와 저게 안 죽네 와 진짜 어떻게 저게 안 죽을 수가 있지? 아이고 어 미안합니다 어? 이제 안 갔어? 살려주세요 배불뛰기 아저씨 아저씨 쓱 한번 피하고 아저씨 잠시만요 킬 한번 하고 아저씨 이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되지 빨리 가자 더붓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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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붓어봐 Anderson 안 Arduino 빠지지 말지 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까ive 아저씨 아저씨 clase 아 너무 늦게 걸었는데? 오 나이스 그래도 살았네 조금 살짝 늦긴 했지만 가자 책 좀 읽어봅시다 이 정도면 읽을 만하다 근데 내가 언제 2킬이나 먹었지? 아 이래서 내려왔을 때 시야를 먹어야 된다고 아니 그걸 왜 타? 왜 타? 왜 타? 왜 타는 거야 그걸? 아 이거 제 전력 먹을 동안 시간만 끌고 용가자 미드라 아 내가 걸렸네 나 데려가 주실래요?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 이거 맞으면 못가다 아 젠짱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내가 어딨는지 못 봤어 아 오오 오우 오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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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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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.. 안 되네 어? 야 난 죽을까봐 내가 쓴 건데 내가 저거 안 썼으면 나 죽었어 인마 억제기를 두 개 깨가지고 어 이걸 친다고? 어? 어? 게이드 이걸 바드가? 바드가 날 살려줬네? 아니 이걸 바드가 날 살려줬네 끝났다 하무 바드가 바드가 날 살린게 고맙다 바드야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유미차이래 유미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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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비 유미차이 이역 어디اش